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션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질문을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 노션 페이지를 만들고 난 뒤에 이것을 누군가하고 같이 편집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도 게스트 방식으로 초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공유를 하고 한다면 위쪽에 공유를 눌러서 공유를 할 수 있다 라고 이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용자 추가를 하면 게스트 권한으로 주는데 이 게스트라고 해서 편집 권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게스트 권한에 따라서 저희가 이 친구한테 만약 드린다고 했을 때 편집이나 아니면 댓글용 그 다음에 읽기 허용 등을 여러분들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게스트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팀원별로 다 이렇게 편집 권한들을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이 페이지들을 서로 편집하고 댓글 달고 작업들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무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5명까지 밖에 안됩니다. 지금 현재 개인 사용자들 무료 버전이 있는데 블록이나 그런 것들을 생성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게스트는 5명까지 밖에 안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개인 프로 버전을 사용하셨다라고 한다면은 무제한으로 이 게스트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규모 5명 이하의 기업에서는 이 게스트에 있는 무료 버전을 가지고도 충분히 회사에 업무를 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파일 첨부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나머지는 크게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질문 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동아리, 동아리 사람들은 보통 10명 이렇게 많은 인원들, 학생들이 있으면은 게스트 권한으로 주기에는 힘들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는 이제 페이지를 나눠가지고 업무를 할당을 해서 5명씩 준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프로 버전을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위험성, 보안성으로 조금 위험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요. 저희가 외부로 공유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무나, 여기서 아무나라고 하는 것은 익명으로 와가지고 누구나 편집을 한다거나 댓글을 허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구나 와서 이제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링크들이 외부에 만약 공개가 된다면은 보안상 위험하겠죠. 누군가 작업을 했는데 그것들을 다 이제 지우고 나간다고 하면은 뭐 어느 정도 복구는 할 수는 있겠지만은 작업하는 데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웹에서 공유를 하고 난 뒤에 저희가 편집 허용까지 누르고 다른 브라우저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로그인을 하지 않은 다른 브라우저에서 이 링크 복사를 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여기 지금 현재 편집이 안 되는 것 같죠? 댓글 같은 건 지금 써지잖아요? 이렇게 댓글 같은 건 써지고요. 편집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페이지 편집을 클릭하시면은 이 편집을 하는 이 로그인된 다른 사용자로 이제 소유자를 되면서 편집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편집이 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은 그래서 이게 생성했던 페이지 권한의 사용자에서 확인해 보면은 페이지가 가능합니다. 라고 해서 누구나 이렇게 편집이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저는 추천하지는 않죠. 보안상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유를 할 때는 일반적인 웹 페이지를 내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댓글 허용 말고 딱 여기까지 그리고 이 템플릿을 이 만들었던 홈페이지를 또 누군가가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복제 허용도 이렇게 꺼두시면은 좋겠죠. 하지만 템플릿을 공유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허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웬만큼은 게스트 비용을 만약 여러분들이 최대한 줄이면서 이 노션을 관리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게스트로 여러분들이 5명까지는 초대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거는 페이지별로만 5명이 제한되기 때문에 각각의 업무 분담을 하셔가지고 작업을 하고 후에 그거를 이제 완성본을 한쪽에다가 다 모아가지고 완성을 시키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